멍렬 다음 중 미더맨 미더맨 1위 과연 1위는 누가 찾아올지 점수가 공개해주세요 음반점수 방송의 수정수 케이팝 뱀 투표점수 음반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과연 1위의 주인공은? 과연 1위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말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우리 플래티스 식구들과 그리고 활동을 일주일밖에 못해서 이렇게 대신 영상을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댄서분들 그리고 가장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생각해주신 네 노래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드래그 음악 주세요 뮤뱅 해야지 1등과 3등 무석수 아프사 일어나야지 눈 감았다 눈 감았다 아침 밤은 5시부터 잘 돼 오오오오 생각할 필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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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해 잘 보여 또또또또 아든바든또 이리저리저래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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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린 다 이여포 꺼본 전배 비교해 모두 다 태연어 펌팬 이든 나무 전배 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수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이 노래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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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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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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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 3등 3등 4등 5등 현대 사랑해요